바울을 다룬 책들을 보면 바울이 이해한 예수가 무엇이든지 추적하잖아요 바울 서신들을 종합하면서 그런 것처럼 각 복음서가 공동체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상황과 강조점에 따라서 내용을 조금씩 혹은 많이 달리한다고 한다면 복음서들은 그 각 공동체의 예수에 대한 그 공동체의 해석 혹은 재해석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가 자기네들의 상황과 자기네들의 기억에 따라서 예수를 해석한 것이라고 각 복음서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요한 공동체의 재해석 이렇게 당연하죠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레이어들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서 안에는 레이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말씀하신 그 순수한 말씀이라고 합시다 하면 정말 입시스마 벌바라고 하나요 독일어로 그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세컨레이어로는 그 담지된 전승을 가지고 저자가 약간 해석을 덧붙이는데 자기들의 공동체와 관련된 우리가 설교할 때부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제 적용이나 변형이나 이런 거를 확장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세컨레이어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침들이 한 3, 4개는 있는 것 같아요 복음서 안을 읽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런 거 공부하는 거에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은 저는 오늘날 우리 공동체를 해석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걸 다 공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선생님이 토론 문제 3번 보듯이 그럼 이런 요한의 신학이 우리 공동체에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지금 복음서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지향점은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신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듣기 위해 이런 공부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 복음서 기자들이 어떻게 씨름했나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떤 것을 씨름하면서 이러한 신학을 만들어 놓게 되었는가를 표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 능력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